아 이쁘게 해요. 우리 아라하고 방학 동안에 맨날 주말이면은 빵을 구워요. 이렇게 오늘은 뭘 무슨 이건 무카 케잎이지? 요거. 크를? 트럴쿠 케잎을 만들어요. 음 트럴쿠 이렇게 빵을 간단하게 프라이기에다가 구우니까. 자 요렇게 해서. 자 잘 구셨어요. 15분. 이렇게 뜨거운거 조심하고선 해야돼. 이렇게 붙으면 붙은대로 빵 꺼내세요. 조심조심 여긴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살 닿으면 안돼. 이제는 손녀딸이 커서 제법 빵 굽는 것도 좋아하고, 역시 지집애들은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게 많아요.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. 번쩍 집어 가져가. 두개 다 가져가야 돼. 떨어지면 또 세우면 되고. 맛있게 됐는데? 맛있게 됐어요. 자 옮겨. 아이승은 미리 준비해서 요렇게 놨어요. 뚫어왔어요. 다 꽉 쥐고 아까처럼 쥐고 짜봐. 그치. 꼭. 할머니가 한 번? 처음만 한 번만. 요렇게 해서. 꾹 짜서. 요렇게 해서. 우우우우우. 이렇게. 더 많이? 더 많이 해? 응응. 요것만 하면 되겠는데? 그치. 응. 꼭 짜봐봐. 그냥 할머니와 같이 안 똑같게 해도 돼? 그럼. 틀리게 해도 돼. 꾹 짜서. 떨어지면 떨어지고 또 일자로 또 붙이지 뭐. 많이 해. 많이 하세요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할머니가 한 건 어디 있지? 어우. 왜 떨어졌어. 이렇게 해서. 여기 준비되어 있는. 요거. 꽃. 호호호. 꽃을 올려주면은. 아. 요즘에 크롭이 많아 보는데. 그 머리하고 비슷한 그 꽃이라고. 이렇게. 이렇게. 어. 들어왔다. 저도 해주세요. 응. 이렇게 해서. 안돼. 손으로 들어왔겠다. 이렇게. 아하. 요렇게. 트롤. 트롤 케이크 됐어요. 요렇게. 히히히. 안돼. 어. 납작하게 해야지. 응. 할머니가 그거 핑크색에. 아이징 해줄게. 니가. 니 꼭. 얹을래? 네. 응. 잠깐. 완성. 아라. 자. 이렇게 들고. 자. 잘 왔어요. 우리. 어. 뒤에 엉망이다. 그래도. 뒤에. 엊그저께. 우리 아라. 블루베리 머핀 했잖아. 거기다 더 이쁘다. 엊그저께. 지난주에. 응. 자. 여기다. 여기다 보세요. 이뻐요? 좋아요? 응. 해피? 굿. 너무 무거웠는데. 너무 무거워. 자. 이제 맛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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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빵 맛있나 먹어봐. 좋아? 굿. 굿. 몇 점? 백 점. 백 점. 백 점. 응. 우리 손녀하고 빵 만들었어요. 쿠킹 타임입니다. 즐거운 하루. 행복한 시간. 어구 보세요. 아라. 우. 후후. 후후. self-26 sent에 오 pentru Spineycoliana. 후후.